2013년 4월 6일 지민의 로그 오늘의 BGM 오늘의 BGM은 크리스브라운의 FINE SAINA 신나는 곡이다. 요즘 이 곡에 꽂혀서 베이비 저녁마다 매일 듣고 우울할 때는 없지? 솔직히 신앙이 연습할 때 듣고 있는 노래다. 이 곡은 이유는 요즘 형들이 작업한다고 힘들어 보였다. 그래서 힘든 형들을 위해 파이팅하는 파이팅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로그 형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어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아서 파이팅해라는 이 메시지와 그냥 옆에서 연습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기에 이 로그를 보낸다! 아 방금도 슈가 형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로그를 찍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워줬다.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없었고 형들이 형들 우리 팀 힘내라는 우리 팀 온다 좀 더 힘내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로그였다.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. 파이팅! 다 열심히 하고 있다. 기대도 좋다. 이상 4월 6일 지민의 로그 끝